같이 매콤하니까 점점 없어진다 또. 그 저기 이거 무채에 얹으시면 끝나거든요 이게? 그러니까 미리 하나 더 하죠. 뭐요? 하나만, 하나만 더 하게. 이거 뭐. 미리 해. 결국 사카타야. 당당하게, 당당하게. 뭐 하는 거야 지금? 당당하게. 사장님. 아까처럼 이거 하나 더. 또 먹게? 미쳤어? 누나 돌아왔어 왜 그래? 누나. 슬픈 일 있어 왜 그래? 자, 우리가 맞춰줍시다 오늘은. 아유, 슬픈 일 있나 본데.